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광주 전남지역 장로회연합회가 3회 장로회원 부부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에 배해서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는 우리의 진앙을 회복해 성형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장 정종식 장로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말씀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와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구로중앙교회 김종수 목사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